안녕하십니까 비옷도 있어! 좋겠다! 아이언맨은 안 좋아? 아이언맨도 좋아하지 아이언맨은 안 좋아하지? 이번엔 오늘의 컨셉은 악캠 스타일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엄청 와있는거에요 오늘은 3년 19일인데 눈이 엄청 와있는거죠 근데 지금 오후가 되더니 뒤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되게 다이나믹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3월 요맘대 날씨에 캠핑하는 모습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으로 ik 제가 영상으로 찍는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상 В herini의 화장실이 화장실 15분 헤어컻 행동 저희끈 언니의 안녕 왜 속쓰러워하냐 얘들 많이 만나보는 거잖아 그래 너무 많이 갔다 그런데 모니 엄청 찼네 레은이 파마했어? 예쁜데? 우리 아빠도 파마해 있네 우리가 지금 이거 캠프 가방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치, 딱 지사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나도 들어갈 수 있어. 이따가 다음에 그럼 이모 삼촌이랑 같이 사. 아, 지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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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아. 지인아, 그정도로 싫어하시지. 머니야, 여기 너무 짜고. 아, 커피 먹으러 간다. 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나도, 나도, 나도. 이불이 재밌다. 안나. 아, 안나, 안나. 안나가 있어. 니 사랑하니까 안된다고 물어볼게. 머니야, 재인이 머리봐. 머니? 머니 머리도. 머니야, 재인아. 머니 머리도. 양말 벗어도 되나? 양말 벗어도 돼. 아, 재인이 머리 진짜 웃겨. 이모 머리도 웃기거든요. 이모 머리도 웃기거든요. 아예 붙여. 아예 붙여, 아예 이빨. 레이저블비, 가자! 이거 붙여볼래? 진짜? 아, 재인아. 나 친구 왔어, 친구 왔어. 나보다 동생이네. 나 7살. 나 이거 불길을 공격하는데. 나 이거 불길을 공격하는데. 가자! 야, 같이 가! 야! 어? 얘 반응은 안 좋아요? 우리 그러다가 원숭이 되는 거 아니야, 원아? 원숭이? 이모도 이거 바나를 먹으면 원숭이 되겠다. 원숭이놈들 같이 여기 와서 바나나를 먹고 있어. 반찬은 아닌데. 내가 막 깠는데, 날개라도. 안 가봤어. 음! 딱 다 먹어. 맛있다? 형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음! 맛있어? 음! 음! 오렌지인! 음! 이것도 맛있었어, 엄청. 근데 다 맛있어, 진짜. 응, 다 맛있어. 발끼를 낮춰. 발끼를 어떻게 낮춰? 한 물 좀 더 넣을까? 시작부터 끝까지 오토야. 응. 자꾸 오빠 이거 말아서 좀 먹어. 찍어. 내가 이걸로 다 얘를 잡을 수 있을까? 응. 아주 기억을 잃었는데. 좋구만? 유학 계획관 가가지고. 요즘에는 쓰는 말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말. 이 밥이 무냐뇨. 막 이거 뭐지? 엠지. 엠지말. 이거 뭐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그지? 밥 잘 볶았네. 이번에. 이.. 이... 이 괜찮은 게 없네. 이 만에 이럴. 이렇게 해갈래? 이거 맛있어. 진짜, 이거 참아져. 이거 맛있어. 너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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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응. 응. 다 Ан다 이사게. 돼요, 야위라위라위라. 한도가. 흰 Prem. 비옷도 있어! 좋겠다! 뭐야? 보이거든? 보이거든? 비옷도 있고! 너무나 랄라피를 먹고 그랬는데 맛있겠다! 순대국 먹기 좋은 날씨와 비오네 아침에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 지금도 예뻐! 지금은 그래도 약간 파헤쳐져있잖아 아침에는 샤샥 덮여있어서 내가 일파로 나갈게 줄리 눈에다가 내려놓은 이 상태로 딱 눕어서 완전 기분 안짜나가지고 장둘리 안 나가던데? 물을 더 끓여줘 아니 처음부터 안 봤어? 아이스로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진하게 조금만 넣으려 그랬지 원아 원아 스파이더맨이 좋아 아이언맨이 좋아 아이언맨은 안좋아 아이언맨도 좋아하지 당연하게 아이언맨도 좋아하고 스파이더맨도 좋아해 두개 다 가지고 싶어? 불편할까봐 쪼리도 한개 갖고 왔는데 쪼리를 끝내지지 못하겠네 어저께 우리 놀고먹느라고 분량을 못붙어가지고 이렇게 좋은게 없지 분량은 저는 달라요 애들이랑 사업유튜버가 아니에요 애들 너무 준비한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 화장실 갈거니깐 저기 나 걸어가는 것도 좀 잡아봐 상업유튜버 그래도 돼? 구독좋아요 어깨가 너무 들쑥날쑥거리지 않아? 너무 빨라요 다시 천천히 천천히 아아 예능감이 없네 저기 사람이 서로 걸려가지고 바빠주시고 이러면 한번 했어야지 이 편지 뭐 우리 사업유튜버가 Fernández 캠핑 봇 intimacy 에어컨 시래기 진짜 맛있겠다. 진짜 아늑하다. 맥주 이걸로 살까? 가볍잖아 이걸로 이제 이제 요새 저는 쌈 맞고 여깨는 그럼 저 산은 올라갔다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라와서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던데 아 그랬어? 안나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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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이떨 내 거, 내 거 내 거 잘 잤습니까? 단촌 이슬이 안에 있어? 커피 들어갔던데요? 아 씻으러 왔어? 저 입에서 연기나요 단촌 나도 난다 난 도래곤이다 난 도래곤이다 난 드래곤이다 은하 누나 봐봐 현이 이거 나와? 탱탱탱 탱탱탱하고 보여줄게 근데 이거를 시에라에 먹는 게 의미가 없네 그러면? 요거트는 그 스뎅에 닿으면 안 되잖아 아야 그런다고 뭐 유산균이나 0% 뭐 이러겠냐 그냥 대충 먹자 아 그래? 요거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쇠에 닿으면 유산균이 죽는데 아 진짜? 그래서 그 요거트집 가면은 나무 숟가락에 주잖아 못 맡았네 처음 알았어 너무 누룽 같기도 싫겠나? 아 둘리 이모 둘리 엄청 좋아하네 야 둘리야 안 돼 한 개 먹고 싶다 뭐 먹어? 이거 요거트인데 먹어 재인아 이거 요거트 너무 맛있게 주잖아 이것도 뿌려줄게 너무 맛있다 우와 딸기놈 아 나 이거 좋아하는데 너? 니텔라? 맞아 많이 이거 발라먹으면 진짜 맛있어 몇 물에 주기도 해 네네 시간이 없는데 넘어져 10분 10분 . . . . . . . . 저거 대야 박자 대야 우리가 인사를 따로 못하고 끝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급히 전화를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진짜 캠핑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따뜻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캠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끄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